고기압은 그러면 뭐는데 거기압이에요? 어이가 없네 BISU 건빵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소고기는 작은 고기라서 먹어도 간에 기별도안감 대고기 드세요 소고기는 작은 고기라서 먹어도 간에 기별 으아아아 너무 재미없어 저분 좀 말려봐요 아 진짜 미치겠어 그런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BISU 건빵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드라군이 여자라면 이름이 드라양했듯 드라군이 여자라면 이름이 드라양했듯?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 뭐 저분이랑 비교해요 아 심했다 아니 비교할걸 비교해야죠 약간 나는 이런거지 넥서스, 낫서스, 카소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약간 좀 말에 언어 유의를 통해서 거의 유의왕같이 드립을 치는거고 저분은 약간 진짜 그냥 아재개그인데 썰렁한 아재개그 있잖아 아재개그인데 먹히지도 않는 아재개그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미네랄 리조랄 개불알 뭐 이런 느낌 나는 이런 느낌 이 뭔 개소리야 하고싶어 이 영상은 약간 동생과 함께 계신다